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병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담이가 수술하는 날이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괜찮아.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보자. 이따 올게. 금방 올 거야. 올게 올게 올게. 얌전히 있어. 괜찮아. 괜찮아. 충만하다. 안 좋지. 자 이제 미담이 수술 보내놓고 기다리면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우리도 밥을 먹고 집 가서 미담이 동양식 만들어야 돼. 나는 소당 순두부 장팔 먹을래. 늘 먹던 거? 어 오빠는? 나는 들기름맛국수.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거다. 들기름맛국수. 계속 먹으려고 했는데, 먹으러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점심 맛있게 먹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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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뭐냐면 황태채 입니다. 오늘 이걸로 미담이 숯을 잘 회복하라고 북엇국 좀 끓이려구요. 저는 이렇게 두 종류로 한번 사봤고, 이게 조금 큼지막하죠? 그리고 이게 조금 큐브로 잘 썰려져 있어요. 이거는 강아지 전용으로 제가 샀어요. 이게 사람이 먹는 황태채도 해도 되는데, 그럼 염분을 완전 확실하게 이렇게 빼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조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염분이 완전 빠진 강아지용 황태를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잘 먹어야지 회복이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보양식 위주로 좀 잘 준비를 해보려구요. 이제 저는 이 큐브로 된 거를 조금 물에 불려줄게요. 한 10분 정도 물에 담가 놓겠습니다. 자, 10분 동안 이 황태채를 잘 물에 담가 놨고, 그리고 이 계란을 풀어줄 거예요. 만들고, 미담이를 빨리 데이러 가야 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퇴원 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셨거든요. 아, 걱정되네요. 이렇게 끓고 있을 때, 계란을 넣어주세요. 미담이를 위한 고단백 북엇국왕성. 이제 좀 식혀두면서 미담이를 데리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미담이를 데리러 가고 있습니다. 와, 근데 하늘 너무 예쁜데요? 미담이 수술은 잘 된 것 같은데, 왠지 아까 그 마취에서 이제 깬다고 전화 받았을 때 회복 중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야. 눈물 날 것 같애. 마음이 나도 되게 슬펐어. 뭔가 이상하더라. 그래서 지금 미담이 우리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가자. 음식도 다 준비해놨어. 부양식? 응. 자, 여러분. 오늘 미담이가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저번에 저녁에 미담이를 데리러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미담이가 수술도 잘 됐고, 상태도 나쁘지는 않은데, 수술했을 때 출혈이 조금 심했대요. 그래서 다리가 너무 많이 부었고, 혹시 모를 출혈이 멈추지 않았을 때가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2일간 입원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좀 태어나는 날이에요. 아침에 전화 왔는데, 태어내도 될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미담이를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아... 제가 진짜... 저희 남편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미담이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다행히 여기서 사진을 오전 오후로 좀 보내주셔가지고, 그걸로 미담이 안부를 확인을 했는데, 오기만 해봐 아주. 맛있는 걸로 혼쭐 내줘. 아주 혼쭐 내줘야 돼. 오늘은 점심 먹고, 미담이가 오는 거기 때문에, 오늘은 간식을 특별히 좀, 비싼 걸 줘야 되겠어요. 딸기. 나도 못 먹는데. 우리도 비싸서 잘 못 먹어. 근데 미담이 딸기 너무 좋았는데, 집에 오고, 저희한테 아마 서운함이 굉장히 많은 상태일 거예요. 우울해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미담아, 얼른 만나자. 온몸. 엄마, 아빠 이렇게 미담이 만나러 간다. 나 기다려. 미담아, 이리와. 아이고, 왔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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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미담아, 미담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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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떡해. 엄마, 없어, 알았어. 괜찮아, 괜찮아. 자, 가자, 집에 가자. 안 돼, 잡아줘야 돼. 갈 거야, 갈 거야, 갈 거야. 응, 집에 가자. 꼬리, 꼬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좋아? 오니까? 꼬리를 아주 살랑살랑트네. 응, 그래. 고생 많았어. 조심해. 엄마, 아빠는 딸기 줄게. 간식. 미담이 지금 일어서고 싶은데 일어서지 못해. 지금은 안 돼, 미담이. 알았어. 미나미 간식 비타민C 가득한 딸기 미나미 간식 미나미 간식 비타민C 가득한 딸기 아니 여기 어우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내 칼을 위에 해줄게 잠깐만 아니 미나미 아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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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그 미담이 건강한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이거를 네가 그렇게 못 먹어 잠깐만 어후 잠깐만 이거 에어 어이구 글쎄 미담이 좀 쉬고 있어요 집에 오니까 마음은 좀 편하지 응? 배가 나온거야? 잠깐만 뭐가 차있다니까, 그 본데가. 응. 여기가 지금 멍도 많이 들었고 여기 수술하고 여기 이쪽도 지금 수술을 했고요. 이쪽에 엉덩이도 수술했습니다. 이쪽 다리고 여기에 미담이가 멍이 지금 좀 많이 들었대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따가 조금 쉬고 일단 연고를 좀 발라주려고요. 멍 연고를 챙겨주셨거든요. 네카라는 이따가 밥 먹을 때는 좀 풀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풀어줄 수가 없는 게 아직 상처가 아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담이가 막 핥다가 더 상처가 번질까봐 네카라를 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멍이 심하네. 멍 연고를 좀. 손 씻었어요. 이렇게 그냥 발라주면 되나? 응. 어머, 미담이. 이리 와봐. 그 엉덩이 쪽에 있던 지방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엉덩이. 꼬리 쪽에? 꼬리 쪽에 하나를 더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꽤 컸어요, 그것도. 털에 가려져 있어서 몰랐는데 그거는 터져 있었대요, 심지어. 약간 지방? 이런 게 튀어나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술을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앞발 같은 경우에는 더 커지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임원해지면 그거는 진짜. 그런 걔도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담이가 지방종이 커지는 상태였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수술도 수술인데 이게 마취가 너무 걱정이 됐거든요. 노령견일수록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젠 가족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미안해, 미담아. 미담이가 집에 오니까 약간 마음이 좀 편안해요. 눈에 보여서 그런지 약간 안심도 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병원에서 되게 친절하게 잘 케어도 해주시고 안내도 해주셨지만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도 잘 된 것 같고 미담이가 지금 좀 잘 걷는 것도 눈으로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담이가 조금 활기차졌어요. 컨디션이 다행히 좀 좋은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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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파? 아이고 배고픈가 봐. 엄마 밥 준비할게요. 지금 신났습니다. 미담이. 아이고 귀여워. 맛있는 냄새나? 미담이를 위해 만든 보양식. 그리고 닭가슴살 좀 삶아가지고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식혀두고 우케줄게요. 너무 뜨겁다. 짠. 한 번에 다 먹는 건 아니고 제가 좀 소분을 해놓고 내일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닭고기 이렇게 잘게 잘게 해줄게요. 이쁝벅 Rim verz, 밥омnya igual 차win Becca, 밥 telling произош grades More дела . 나는 часов을 씁니다. 닭가슴살을 뚫어서라 잘 씁니다. 드 mayonnaise. 먹 75살. 준비했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약을 이렇게 뿌려주면 그래 자 이렇게 해주면 완성 먹어 천천히 먹어라 하하하 맛있나보네 천천히 먹어 미담아 미담이가 맛있게 먹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구만 배가 많이 고팠나본데 천천히 먹어 미담아 클리어 맛있어? 엄마 내일 또 해줄게 저희도 밥을 준비를 해볼께요 저희도 밥을 준비를 해볼께요 아니야 미담이 이제 다 먹은거야 없어 없어 그만 안돼 이제 끝 저녁타임 끝 짠 미담이 저녁 챙겨주고 저희도 밥 먹으려고요 재료 보시면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렁을 제가 좀 사왔거든요 이렇게 우렁 요걸로 간 된장 만들어 볼께요 요걸로 간 된장 만들어 볼께요 대파 얇게 썰어주세요 파기름 먼저 만들어 줄께요 나머지 재료들도 송송 썰어 줄께요 양파도 조각내어 썰어주세요 양파도 조각내어 썰어주세요 애호박도 조각내어 썰어주세요 양파도 조각내어 썰어주세요 야채 모두 숨이 죽을때까지 볶아줄께요 고추장 90분 고추장 90분 된장 고추장 된장 2스푼씩 넣어줬어요 물 좀 넣어줄께요 물은 조금씩 부어가면서 농도 맞춰주세요 설탕 다진마늘 두부 으깨서 넣어도 맛있고 참치 넣어도 맛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렁을 샀으니까 우렁만 넣을거예요 청양고추를 송송 썰어서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잘 졸여주면 될 것 같아요 우렁 넣어주면 끝 우렁 졸여주면서 먹으면 됩니다 이거 강된장 방금 만든거 이렇게 먹을만큼 퍼습니다 그리고 밑반찬하고 요거는 낮에 저희가 먹다가 좀 남은게 있어서 이렇게 먹을거예요 이게 되게 맛있게 됐다 냄비밥 제가 냄비밥을 좀 잘해요 신기하지 강이 다 잘해 아니야 아니야 오 약간 누룽졌어 이거 보여? 이게 진짜 맛있는 밥이야 알지? 응 누룽진 밥 식당에서 많이 준 그 밥이네 오늘 일찐이 싸나워요 오늘 일찐이 싸나워요 우와 여러분 오늘 저희가 카메라로 찍지 못했는데 일찐이 진짜 좀 싸나워요 오빠 다쳤거든요 문에 그 띵 거 있죠 손 그것부터 시작해서 장난 아니에요 미담이 미담이는 아까 그 밥을 맛있게 흡입을 한 뒤 그 약을 같이 줬잖아요 근데 자는 거 같아요 약기운이 도나봐요 오빠 밥을 어떻게 먹어야 돼? 음 누룽진 맛있다 맛있지? 그냥 냄비밥을 좀 잘해 음 못하는데 뭐야 많아 요리 좀 재밌어 요리 좀 재밌어 음 음 강된장 이거는 와 제육볶음이 식어도 맛있다 이 강된장은요 이 강된장은요 그냥 이렇게 싹 퍼서 밥 위에 그냥 이렇게만 먹으면 돼요 이렇게만 먹으면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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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담이 자고 있지 성함이 좋은 거 같아요 음식도 잘 먹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정말 다행히요 좀 빨리 회복이 될 거 같아요 양배추 쌈에다가 우렁 우렁 강된장 또 올려주세요 이렇게 와 음 아 아 아 으 으 으 으 미담 공주가 자다가 일어났어요. 왜 더 자지? 뭐 먹고 싶어서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귀여워. 이거 소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소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소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수술 부위. 소독하자, 미담이 여기. 여기가 상처 부위. 어어어! 이거 따끔한가 보다. 근데 이거 해야 되는데? 미담아. 근데 이거 해야 돼, 미담아. 미담이가 이렇게 뿌리면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좀. 그래갖고 화장솜에 소독약을 좀 뿌려가지고 이렇게 소독해주니까 좀 괜찮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미담이 고생했다. 아유, 아팠지? 미안해. 근데도 소독해야 돼, 이게. 빨리 괜찮아지려면. 멍약 좀 발라야 되겠다, 미담이. 자, 남편이 일 끝나고 지금 도와주러 왔습니다. 아이고야, 이거 연골 발라야 돼, 미담아 근데. 이게 보시면 멍이 이게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이고야, 아프겠다, 어? 연골을 꼭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 아프다. 아이고 안 아프다. 아이고 하나도 안 아프네. 오늘 이렇게 미담이가 수술도 잘하고 퇴원도 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 이 지방종이 제거를 할 필요는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미담이 같은 경우는 크기가 좀 커졌어요. 그것도 위치가 이렇게 앞발에 커지다 보니까 그게 계속 놔두면 또 어떤 식으로 크기가 커져서 더 큰 수술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붙는 애들은 막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도 커진대요. 그러면은 수술이 좀 위험해지겠죠. 미담이도 계속 커지고 있었잖아요. 그게 문제였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는 몰랐는데 여기 터져 있었다고요. 그 엉덩이 쪽 수술한 데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터져 있었대요. 약간 고름이 이렇게 조금 나온 상태여서 늦었으면 오히려 좀 염증이라든지 이런 게 더 위험하지 않았나. 다행히 식욕이 좋은 거 보니까 좀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좀 확인을 꼭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미담아 딸기? 간식 먹... 간식?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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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하지 마. 네 알았어. 또 이렇게 미담이와 오늘의 첫 퇴원일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씻고 잠을 자보도록 할게요. 굿나잇! 많이 먹어 미담아! 여러분 이제 미담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잘 먹고 회복도 좀 빠른 편이어서 상처도 많이 아무렀습니다. 어이구 어이구 코 인사해주는 거예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담이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엔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